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달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CNN과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의 공원 김정은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상화를 천명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준비태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주 애매하고 그리고 어중간한 자세를 취했던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북한에게 달래고 그리고 오르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 북한에게 저자세로 통일을 말하자면 국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보고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한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서 응징하겠다는 점을 밝혔고 그리고 한미 간의 훈사훈련을 더 확산시켜서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태세를 갖추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시절에 대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다시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헌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 공헌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 하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협력, 우호관계도 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CNN과의 침후 첫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충돌을 임시 모면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지난 5년간 이미 실패로 판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에 맞춰서 유하책을 쓸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밝혔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의 공이 김정은 위원장의 코트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외계적 해결을 위한 여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의 도발과 충돌을 임시 모면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할 일 아니다. 문재인이 했던 것이 임시 모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평화 정책이었다고 막 떠들고 있습니다. 평화.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평화와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평화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게 임시방편적이었다. 북한이 뭔가를 조치를 하면 그게 맞는 대응을 해주고 북한에서 대북전단 뿌리지 말아라 하면 여기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북전단검지법을 만들고 국내에서 북한에 대해서 확성기 또는 전단을 못 뿌리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이런 조치. 그렇게 한다고 전쟁이 억제되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가 개발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한 시간을 더 많이 줬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고도화해 놓고 이걸 시험 발사하고 또 미사일을 뻥뻥 터뜨리고 있는 것은 그동안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대화를 추선했던 문재인으로서는 그야말로 북한 김정은에게 골든타임 허락해 줬다. 시간만 다 줬고 그리고 미국이 제재하거나 미국이 중간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서지클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그 지역에만 한정해서 이렇게 타격하는 것도 못하게 막았고 결국은 북한을 치는 것을 다 막은 것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그런 임시방편적인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은 이미 실패로 끝났다.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이미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에 맞춰서 유아책을 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다 지났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서문했던 트럼은 미국 대통령의 팻말을 보여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이 문구 The Vogue stops here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감은 여기서 못 문다. 대통령이 최고의 책임자라는 겁니다. 이걸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이 트럼은 대통령의 문구를 설명을 했는데 과거에 후보 시절에 아마 그거를 보고 대사관 쪽에서 보고 아마 미국 쪽에 연락을 해서 선물을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자란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The Vogue stops here 이라는 글귀를 써가지고 새겨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정상화를 천명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준비 테스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훈련도 하지 않고 컴퓨터 훈련을 하거나 또는 도상 훈련만 하고 있다가 이제 그거 훈련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주한미군은 몇 년 있다가 가고 하니까 그게 훈련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노하우가 단들 생겨놓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다시 훈련을 재개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미국 주도로 공식 출범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주도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일본, 인도, 호주가 가입되어 있는 코드는 여러 워킹그룹에 가입하려고 한다 하면서도 정식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 안보를 넘어서 경제 기술 분야에서도 밀착하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과 관계를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너무 민감하게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은 미국과 중국의 양쪽 다리를 타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양다리 작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받아왔고 중국으로부터 배척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양쪽 다 불신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확실하게 스탠스를 채워서 안보만큼은 미국과 확실하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경제도 지금 미국과의 경제관계를 더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본륨 면에서는 더 크게 우리가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CNN과의 인터뷰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우리는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 북한의 달래서는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미국과의 철통 같은 안보 관계를 통해서 안보 협력을 통해서 대북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성찬경 TV